선정된 표본주별로 착화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돼 품종별로 수학기의 수학식이 차이에 따른 자연 낙과를 감안하자.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 마지막으로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이란 보험 목적이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재로 인해 발생한 수학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종합위험 했으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수학감소니까 수학량이 줄었을 때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시기별로 조사하는 종류들을 한번 보죠. 먼저 수학전에 실시하는. 수학전에는 피해사실확인조사라는 걸 합니다. 피해사실확인조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나왔죠. 이것은 피해사실확인조사는 실제 계약자들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사고 접수를 한 농지에 대해서 실제로 보상하는 재해에 의한 피해가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학 직전에. 수학 직전에 가서 하는 조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착과수 조사하고 두 번째는 수학량 조사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 이 착과수 조사는 어찌 보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적과후 착과수 조사하고 개념이 같습니다. 그런데 착과수 조사는 포도, 복숭아, 자두만 착과수 조사랍니다. 지금 우리 토탈 포도, 복숭아, 자두부터 시작해서 유자까지 11개 품목 중에 3개만 하고 나머지 8개 품목에서는 착과수 조사라는 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착과수 조사 한번 볼까요? 수학 전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수학 직전에 하고 해당 농지의 최초 품종 수학 직전에 총 착과수 조사를 한다. 이것은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을 조사한다. 그래서 매우 특징적인 거죠.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적과후 착과수 조사가 이렇게 사고 용어와 관계없이 전체 계약된 전체 과수원을 다 조사했는데 지금 포도, 복숭아, 자두 이 세 가지도 전체 과수원에 맺혀있는 과일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것을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시기가 수학 직전입니다. 그래서 적과후 착과수 조사와는 이 내용 같아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착과수 조사는 수학 직전에, 적과후 착과수 조사는 적과 후에 이렇게 한다. 다시 말해서 수학 직전이라는 얘기는 과일이 다 익어서 따기만 하면 될 때 이때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적과후라는 얘기는 과일이 콩알만큼 요만하게 열렸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기가 다를 뿐이지 나머지 내용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수학량 조사. 다음은 수학량 조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